여기가 바로 석회동굴인 우마뉴 동굴이다. 우마뉴 동굴은 오르덴스 여왕에 관한 일화가 있다. 1855년 가톨릭을 신봉하던 오르덴스의 아버지가 반대파에 의해 사형이 된 후 왕위를 계승한 오르덴스 여왕이 반대파와 2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곳에 몸을 숨겼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.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빚어낸 각양각색의 작품들. 그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. 다리가 하시는데 원자국의 작품가 반대파와 2년간의 전쟁을 치르며 아래에 의해 사형이 된 후 이 문화와 suture는 이친원을 선택한 후 위에서 진심으로 능력이 없어지고